지난 1일 전세계 동시 개봉한 할리우드 블럭버스터 스파이더맨 3가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파이더맨 3는 개봉 단 하루 만에 전국 관객 50만 명을 동원하며 역대 영화 사상 최고의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이전 1위였던 영화 괴물의 오프닝 스코어를 뛰어넘는 수치로 각각 14만과 17만을 기록했던 스파이더맨 1과 2의 오프닝 스코어를 합한 수치보다도 1.65배가 높은 기록입니다. 스파이더맨 3의 관계자들은 극장 측에 프린트 추가 요청이 빗발치고 있어 주말에는 스크린 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